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풀톤의 풀드라이브 1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톤, 풀드라이브는 풀드라이브 2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JRC 4558, OPMF, 풀사이즈, 오디오 8급 캐퍼시터, 9-18V DC의 작동, 상단 인아웃, 트루 바이패스의 사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풀 드라이브 2는 보다 따뜻한 90년대 초반, 풀 드라이브 컴프 컴 모드, 그리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사운드의 플랫 미드 모드를 지원합니다. 빈티지 모드는 더 많은 배움과 풍부한 서스텐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풀톤의 이펙터들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풀 드라이브 2를 포함해서 사이즈가 좀 컴팩트해진 게 사실입니다. OCD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고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지만 풀드라이브 1과 풀드라이브 2 같은 경우는 컴팩트해진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풀톤의 예전, 위용을 자랑하던 외관을 사랑하던 연주자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연주자들한테는 나는 풀톤의 사운드를 정말 사랑하지만 쓸데없이 큰 사이즈 때문에 운영하기가 힘들었다, 사이즈를 줄여준 거에 고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오버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 양을 조절합니다. 클리핑 스위치, 세 가지 클리핑 모드를 선택합니다. CC, 컴프컴 모드고요. 빈티지, 미드레인지가 강조된 일반 다이오드 클리핑 모드입니다. 플랫미드 모드, 미드레인지를 감소시킨 자연스러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은 CC부터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팬더 앰프에 스탯을 연결했고요. 확 볼륨이 이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레벨 잘 조정하셔야 돼요. 전 모든 홍대의 클럽에서 물려 퍼졌던 그 드라이브 사운드가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풀 드라이브가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를 들면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추억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제가 중학교 때 뭐가 유행했었냐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아디다스 추리닝을 아래위로 세트하고 있는 게 유행했어요. 근데 이제 아디다스 추리닝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나일론 재질의 약간 벙퍼지만 그러니까 여기 시보리가 달려서 발목이나 손목이 조이는 그 아래위로 그런 세팅이 있고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지 스타일 아시죠? 이렇게 그냥 목까지 올라오고 일자로 쭉 떨어지는 거. 그 두 개가 이제 중학교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샀기 때문에 나도 사고 싶고 이런 그런 감정 있잖아요. 풀 드라이브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풀 드라이브를 가진 자 너의 기타 솔로가 훨씬 더 좋아지리라 아니면 너의 기타 사운드가 훨씬 더 좋아지리라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게 있었고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원래 예전에는요. 녹음실 갈 때 기타리스트 형들이 그때는 이제 POD로 녹음을 많이 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장비가 많이 없을 때고 POD가 일선에서 최고일 때인데 POD랑 원래 TS808 그때는 오리지널이 별로 안 비쌌으니까 TS808 오리지널 아니면 TS9 오리지널을 이렇게 들고 가서 이제 아날로그 페달을 앞다내고 이런 식으로 조합하는 거였는데 풀 드라이브가 나오면서 그게 바뀌었어요. 그 자리가 808은 이제 좀 에휴 아무리 빈티지여도 좀 구저 최신 이 풀 드라이브가 짱이야! 거기에서도 또 이제 파가 갈려요. 그래도 풀 드라이브가 원지. 아니야. 풀 드라이브야. 투가 훨씬 더 활용도 더 좋아. 그거 뭐 그러면서 아니야. 풀 드라이브 이게 결국은 오리지널 충이죠. 원이 사운드가 더 좋다니까 하면서 이게 막 갈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풀 드라이브를 가야 되나? 근데 저는 그때 약간 좀 그 뭐야 청개고리가 신고가 나가지고 남쪽 다 가는 건 가기 싫다. 내가 OCD는 내가 좋아서 쓰지만 풀 드라이브는 아니다.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같은 세팅에서 빈티지 모드 요건 또 볼륨을 올려야겠네요. 그죠? 이 지금 요 소리 있죠? 예쁜 소리 이거 요건 더 줘도 되겠네요. 요 모드는 그때 이 사운드를 듣고 다 이제 빠다가 엄청 발렸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배음이 늘어난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다음은 플랫 미드 모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풀톤이라는 브랜드가 이 이펙터 시장에 던져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할 때 물론 다른 브랜드들도 풀톤보다 앞서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느꼈을 때 이런 이펙터가 있었어 이런 브랜드가 있었어 느꼈던 이유가 고의도 LED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이 요즘 유행하는 색깔놀이들 있잖아요. 맞아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와서 색깔이 바뀌어서 이제 나오는 이펙터들이 많은데 풀톤이 그거를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한 브랜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되게 견고해 보이는 이 케이스를 처음 제시한 것도 풀톤이죠. 네 좋습니다. 지금 빈티지 모드에서 개인량을 좀 많이 높여 봤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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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고 자 플랫미드에서 드라이브를 끝까지 올려볼게요 좋습니다 로우게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텐데 왜냐면 이 플드라이브를 이렇게 꺾어서 쓰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Cc에서 사운드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빈티지 모드에서도 로우게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더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다재다능하다는 저는 풀톤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인것 같습니다 은총씨 먼저 풀톤 풀드라이브1에 대한 한숨평 주신다면 네 한숨평 드리겠습니다 추억 속으로 떠나보자 풀톤이 저도 좀 아쉬웠었어요 그 왜 잘 만들던 회사가 어느 순간부터 시들시들 해지고 그래서 뭔가 후속작이 나온다기 보다는 뭐 이게 예전에 그 나왔던 애들 사이즈를 줄이고 그 후속작처럼 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회사가 좀 사라지는 듯한 행보를 실제로 뭐 뭐 들리는 이야기까지 가면 뭐 굉장히 좀 맞아요 재정상태가 어려워져서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회사 운영 자체가 뭐든지 너무 잘 되면 잘 될 때만큼 더 해서 이 궤도를 타야 되는데 네 아마 그때 스텝을 좀 잘못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풀톤이 이 이펙터 시장에 그 푸티크 하이엔드 페달의 시장을 그냥 열어버린 그 맞습니다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이후로부터 엄청난 회사들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는 이제 왕이죠 왕이었는데 그 어느 순간 이제 경쟁 회사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지금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뭐 뭐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있어 하는데도 이제 푸티크 페달을 만드는 어 세상이니까 그때 아마 어 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사라지는 게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어 이제 다시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됐던가 안에 이 좋은 제품들이 돌아와서 어 너무 기쁘고 뭐 사실 그 ocd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풀드라이브도 그렇고 이건 그냥 뭐 이미 뭐 무슨 장르 쓰이십시오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검증이 된 페달이라 그냥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다는 게 말씀 못 들었는데 다 올라온 데입니다 뭐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페달도 그냥 올라온 데에요 이 이쪽 계열은 네 그래서 그냥 어 어린 세대 분들 그 아마 뭐 지금 10대 친구들은 오히려 더 신선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새로운 브랜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써볼 일이 없었을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뮬에서 보더라도 그게 뭐야 하고 검색조차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텐데 어 신세계일 겁니다 뭐 왜냐하면 이미 다 검증이 된 사운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들었던 앨범들의 굉장히 많이 녹음된 어 페달이니까 하여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약간 이 풀톤의 재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운동선수가 정점을 찍고 시드시드 해졌어요 어 나이도 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잊혀져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운동선수는 계속해서 몸을 만들고 있었던 거에요 그리고 이제 복귀전을 하기 위해서 링 위에 올라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네 이 연주자들이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풀톤의 이 화려한 재기는 실패로 끝날 것이고 아니면 계속해서 영광을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걸 다 떠나서 일단 사운드를 들으면서 준비를 끝났다 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역시나 멋있는 사운드와 멋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은 어차피 연주자들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다른 풀톤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 약속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븐 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